올라올 때 됐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 올라올라온다 진짜 이렇게 제대로 일주일 보고 차 오는 것 같아 나도 어 우와 우와 해봤다 우와 진짜 빠져든다 장관이네 이 이 이 이 이 저는 태어나서 그런 일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 그 수평선이 이렇게 물들면서 찬찬 찬찬 찬찬히 올라오는 그 모습이 와 정말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게 되게 가슴 진짜 가슴의 마음에도 고동이 치더라구요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평선이랑 구름의 그 경계에 빨간 선이 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경이롭다 그래야 되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랑 또 특별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여태 여기서 40년을 넘게 살아도 일주일이 거기 가서 햇드는 건 안 봤거든 그 금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대 햇드는 게 다 칼가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그거 좋다고는 말은 표현도 못해 고마워요 인생이 아니실 거예요 아휴 아빠 저로 감사하죠 엄마 제이리 아빠가 눈물이 많아지시노 엄마 이해하시는구나 짠 아이 눈물 아빠 내가 1월 1일 설악에서 본 일술보다 더 멋있다 아 진짜